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파사주 팝 6강, 섹션 테스트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스태스틱, 통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스킬드 와이트 칼레는 숙련된 사무직원 숙련된 사무직의 1의 노동력 자, 노동력이 문제에서는 아마 이게 이즈라고 되어있네요. is overtaken은 수동의 뜻이죠. ppp로 따라잡혀지다가 아니고 자기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요. 그리고 has overtaken ppp로 썼죠. 결국 따라잡았다의 결과영법으로 쓴 완료구조입니다. 그러면 사무직 노동력이 결국엔 overtaken 앞질렀다 자, 넘어섰는데 랭크 순위 순위를 압도했다 이런 뜻으로 가도 되고요. overskilled 기술력이 있는 아까도 똑같죠. skilled 과거 분사를 썼었죠. white 칼레 수식 skilled 블루 칼레는 뭐냐면 노동직 자, 노동직에 일하는 육체적 노동력 일꾼들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those worrying that America is being the nation of loyal 까지 those는 주어가 those people 줄임 말이죠. 아이고, 좀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람들이 worrying 자기들이 걱정하는 능동의 뜻의 분사에요. 자, 미국이 it's becoming 되는 중이라고 nation of loyal 변호사 자, 변호사의 나라가 되는 중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요? 너무나 다 사람들이 사무직 일만 하려고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 may have 아마도 가지는데 몇몇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 there are 거기에는 유도부사 복수 오직 1.4 변호사만 있는데 자, 모든 농부에 대하여 그럼 사실상 농부들보다 변호사가 더 많다는거죠. 1.4 면 자, whereas 한편 25년 전에는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 4.5 파머가 있었는데 for 모든 변호사를 위해서 완전 역전됐죠. 자, other occupation 다른 직업 자, 다른 직업들인데 on-rise까지 자, on-rise은 어떤 직업이냐면 상승 상승하고 있는 직업이란 말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다른 직업들대로 복수였죠. R. 컴퓨터 분석 혹은 분석 아니고 분석이죠 컴퓨터 분석가들이나 혹은 의사들이나 경찰관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인기가 있다. 전부 다 보면 약간 노동직에서 뭐 폴리스 오피스를 빼고 좀 멀고 좀 화이트 칼라죠. 다들 그 다음 그 다음 certain occupation 특정한 직업들 인데 search에서는 like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barber 이발사 농부나 재단사 혹은 영업 교수들은 have occupations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have declined 계속 종료법이죠. 현재관리 계속 종료법으로 계속 감소 했는데 저거를 전체 자 최근 연도 동안 while women have shown steady advance while 는 반면대로 썼네요. 반면 여자들이 have shown 현재관리에도 계속 종료법이에요. 자 spp 보여줘 on 반면 steady는 지속적인 진보를 진보 그리고 상승하는 이동 상승하는 이동력을 보여준 반면 대열은 뭐예요. 그들 아니죠.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자의 비율 원래 몫이는 안 뜹니다. 그래서 여자의 몫인데 목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직업에 대한 몫은 intraditionally male role 까지 자 어디에 있어서 자 그러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대부분 남사들이 했던 일에 있어서는 여성의 몫이 여전히 몫이 주어에요. 여기서 어법주의 몫이 아까 주어로 쓰였고요. 이제 써야 됩니다. 자 여전히 relatively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빈칸 넣기 낼 수 있는 것도 로우예요. 아직도 낮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proportion은 비율 비율인데 of women doctor 여자 의사의 비율은 여전히 one third 3분의 1 밖에 안 돼. 반면에 percentage of women nurse 여자 간호사의 또 비율은 또 단수 is 여전히 대략 90% 야 전통적인 성 역할이죠. 제가 이거 뭐 잘못 말했다가는 어 여기 민감한 주제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 우리가 매갈이라든가 일배가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직업 구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